오! 저거 진짜... 진짜... 아,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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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좀 하늘 사람인데! 돌아가자! 이 사람 샹쿠스요? 흥기로! 나 이거 처음 봐. 아, 진짜? 나도 이 자리 좀 했는데! 막타크! 이 진생에 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메일 서희입니다. 저희 친구들이 대구에 놀러와서 다 같이 웨틱폰을 하기로 했거든요. 에이! 에이! 갈띵폰 해봤나요? 완전 처음! 완전 처음!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고! 고! 갈띵폰! 어? 저는 폰이 아닌데요? 갈띵패드인데요? 어? 갈띵맥! 폴드! 나도 장비 장착하고 왔네! 나도 알았으면 안아! 아이패드에 갔다... 유일한 디지타이저! 말령병산! 말령병산! 병산놈! 난 생각했어. 아는 밈이 너무 많은데? 겹칠 것 같아, 근데. 뭔가 아닌가? 그러지? 그런가? 오케이, 가봅시다. 자, 갑니다. 3, 2, 1. 뭐야? 뭐야? 뭐지? 진짜 잘 그렸다. 맞겠지? 맞을 것 같아. 인생 최대 남관. 아, 너무 잘 그렸다. 아, 나도 이거 짤 거의 완벽 모사 있어. 어, 나도 잘 그렸다. 음, 곧. 아, 내가, 내가 해야 돼. 맞아. 진짜 잘 그렸다. 아니, 너무 잘 그렸는데? 모르겠다, 이거 뭐야. 누가 이렇게 서비 없이 그렸어? 오케이. 오, 다 끝났어? 응. 소정이 거부터. 정답은? 정답은? 오빠! 티드박어! 삼성. 티드도 하고 마크 싶어요. 티드도 하고! 에 CS 왜 저래? 진짜. 우아우아! 어... 하고... 응태긴은? 어... 맞혔다. 이거 사이가 그렸구나. 과연? 맞혔는가? 맞혔다. 오오... 으어... 은태긴 뭐였어? 나를... 아 진짜.. 어어! 잘 그렸다 잘 그렸다! 아 근데.. 아 그랬구나! 다른 밈이랑 헷갈렸어! 무슨 밈으로 헷갈려지지? 이게 뭐야? 아 내가 솔직히 보고 너무 모르겠어서 내가 얼른 구글을 쳐 봤거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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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오라 가자!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요! 오라 가자! 뭐야? 아 근데 내가.. 어떻게 이뤘어? 그냥 몰라! 아니야.. 아니라고.. 그냥 아니라고.. 왜 이렇게 서운하시게 해? 아니야 아니야.. 누가 이렇게 서운하시게 해결했어! 형 뭐라 했어?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잘 간내네! 아래 아래! 아 이거 틀리지! 잘 그리네.. 은툴이 그림 보는 거 재밌네.. 아 나? 나는.. 영상 제목이 있는데 무슨 뭐 막..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 아는 거 다 적었네.. 아는 거 다 적었네.. 오.. 잘 되셨어.. 잘 되셨어.. 너무 잘 되셨어.. 너무 잘 되셨어.. 센스있게.. 센스있네.. 자.. 이제 우디.. 접니다.. 저는.. 이게 뭐야? 잼민펀치.. 잼민펀치.. 잼민펀치를 그렸습니다.. 이거 이래를 모르게 만든 거야.. 뭔지는 않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뭐라 했을까.. 아 뭐야 안돼.. 너무 잘 그렸을 것 같은데.. 라면 끓여주세요.. 아.. 아.. 좀 바로 맞춰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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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긴다.. 이거.. 갑니다.. 네.. 잘 그려보자.. 오케이.. 제발.. 맞춰라.. 맞춰라.. 우와.. 이거 뭐지.. 와.. 진짜 잘 그렸다.. 어어.. 이거 뭐지.. 맞춰주고 싶어.. 아.. 이거 어디서 남은 거냐.. grade 두께 mientras 올린.. productive..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옴ль 아.. 그리고 싶은데.. 어렵다.. 재 troop.. Jerry is here.. дум emotionallyène니야.. 어디서 산들리를 할건데 MARING는 숨을pted oooo 아.. 이거 맞춰주면 대박이다.. 제발.. 맞춰줘.. 머리 속에서 모든 위잉이 지금.. 들려.. 오오오오.. 잘 그렸다.. 빈uration accommodations 마시고 아.. 오 잘 그렸네. 이거 뭐지? 너무 잘 그렸는데 뭔지 모르겠어. 못 알아보는 그림은 아닌데? 아 모르겠다. 소정이 거부터. 이거 누구였어요? 사랑해요.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사랑해요. 정화상의 표현. 와 누리겠다. 2번째 컨버지. 머리통이 너무 귀여워. 성공. 저거 잘 골랐는데. 자 다음. 어 박사님을 하세요? 잘한다. 안녕하세요. 너무 어려워서 알겠는데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 근데 그림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잘했네. 뭐야 구찌? 구찌 회장님이 구찌를 입었어?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약간 선글라스 위로가 있는 것 같고 헷갈리긴 하더라고. 오 잘했네. 오 다행이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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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내꺼. 어 이거. 잔든건. 잔든건 몰라? 너무 예쁜 헤어. 몰라? 아 그거 몰라 못 봤어. 아 진짜? 아 아쉽다. 잔때문에 입이 작아보이는 사진이 있거든. 아 근데 저렇게 그릴 수 있구나. 나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건 잔동에 갇힌.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어? 오 잘했어. 근데 맞췄어. 와 잔든건이 뭐야. 우와 뭐로 가도 왔다. 나는. 아 이거. 다른걸 벗었다. 아 모르겠어. 아. 오자를 벗는가 했다. 아. 다른걸 벗었다. 아 맞아. 아 그거구나.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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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너무 잘 그렸는데 모르겠는 거야. 아 그러니까.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아. 아 왜. 약간 한소반 동생님 같기도 하고. 아 그런데 너무 머리가 이게 너무. 주장이 너무 깔끔하네. 지금. 한 판만 더 하면 안 돼? 그래. 좋아요. 재밌데. 딴 걸로 해보자. 그래. 주제 다른 거. 애니메이션 그럼 명장면으로 하자. 명장면. 명장면. 그럼 갑니다. 네. 시작. 긴장돼. 내가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던가? 아 너무 어려워. 빨리 빨리 빨리. 안 돼. 망했다. 망했다 나 다 못 그렸어. 저 다 못 그렸어요. 아 너무 어려워. 여름 오오오오오오오. 아 vyk. 여러분 이 사람이 OT. 저 한번 다시 그리냐고 제가 못 그려? 아 boîhe peu. 진짜로 알아들어주세요. 와 진짜 잘 그렸다. 어? 이거 뭐지? 아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뭔지 모르지만 아는 작면 이거 뭔데? 웃기다 이거 못 그리는데 특별히 어떻게 그리지 이거 아는데 그리는 걸 그렸네 이 정도면 될 때 그림 애니메이션 보는 것만 좋아하지 그리는 건 진짜 어렵다 그림은 내 수준을 알 수 있어 하지만 정답 맞춰주겠어 와라 맞춰줘 이름이 이게 맞던가? 맞겠지? 아 이게 됐을까? 모르겠네 아 기대된다 아까보다 시간이 훨씬 커졌어 정답을 예수로는 잘하나 보자 자 나는 오 맞네 사진 그림을 너무 못 그려 너무 명확하게 그렸어 표현하는 걸 딱 그렸어 이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싫어냐 나 열심히 그렸어 별거 안 했는데 정확해 자 정답은 사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정답 정확해 자 시작할 수 있어 파리 이 사람 샹크스야? 어 샹크스였어 나 이런거 못 그려면 돼 몰랐어 나 원피스를 안 봐서 몰랐어 하지만 자유의 노래는 비렸어 난 원피스 재밌어 아니 한 대 원더 원피스를 다 맞췄나? 아 아 개입었어 개입했어 죽기만 해 아 나 장르는 맞췄는데 어 어피스는 맞았는데 아 나는 근데 어피스를 그렸어 어 아 아터 히로로크잖아 그래 그래 이거 알아봤어? 어 맞아 맞아 답장치 다 끝났어 마타크 이 진세에 났다 마타크 이 진세에 났다 어 자유 등교였구나 너무 귀엽다 어 어 공동이야 공동이야 잘 들였어 이게 명정면이지 어 맨독수표를 먹었을 때가 아니라 맨독수표를 먹으면 사람 죽어요 자 마지막 마지막 자 마지막 이게 뭐야 자 이거 먼저 맞잡아도 돼 지구의 짱구 아빠! 이게 무슨 짜장면이야! 너무 어려워서 다리를 긁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난 무슨 카트인 줄 알았을거야? 언더 위에 있잖아 나는 이게 그거인 줄 알았어 인사이드 암 하고 각자도 올라가는 그거인 줄 알았어 헐! 엄청 잘 그렸어. 진짜 잘 그렸어. 빙봉이다. 아깝게 내가 잘 그렸어 그랬는데. 아 자전거가 왜 이렇게 생겼냐. 타스 아니에요. 재밌었다. 재밌었다. 꿀잼. 굿게임. 자 이렇게 저희 친구들과 함께 갈틱폰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는 그럼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